10과 아버지는 요리를 잘하세요. 말하기 1 이링 씨와 히에우 씨가 이야기하고 있어요.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. 히에우 씨는 가족이 몇 명이에요? 다섯 명이에요. 할아버지, 아버지, 어머니, 누나가 있어요. 할아버지는 연세가 많으세요? 네, 연세가 많으시지만 아주 건강하세요. 1인 씨는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? 우리 가족은 부모님과 언니가 있어요. 듣기 제이슨 씨가 가족을 소개하고 있어요. 잘 듣고 답해 보세요. 우리 가족은 아버지, 어머니, 남동생, 저 모두 4명이에요. 부모님은 미국에 계시지만 저는 한국에 있어요. 아버지는 회사에서 일을 하세요. 어머니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세요. 남동생은 고등학생이에요. 저는 초등학교 영어선생님이에요. 부모님은 학생들을 가르쳐요. 학생들을 가르치세요. 발음 1 다음을 듣고 따라 읽으세요. 1 들으세요. 2 어떻게 3. 생신이에요. 2. 다음을 듣고 연습해 보세요. 1. 할머니는 뭘 하세요? 음악을 들으세요. 2. 할아버지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? 3. 내일이 할머니 생신이에요.